방구석 뮤지셔널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도 오랜만이에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리뷰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참 새로운 가성배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기억나는 게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214 우리의 주력이 기본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참 많이 사랑하는 214에 비해서 하위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중점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올라오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타겟팅 해드렸던 게 가요 떠나서 약간 조금 더 레트로한 아니면 R&B 소울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다 물론 모델별로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때 하여튼 디자인부터 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렇습니다 동료럽 굉장히 마이크를 잘 만드는 국가들이 많은 특히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안 오디오입니다 뭐 웜오디오하고도 이제 조금 그런 성향이 겹치는 교집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 OC16 스튜디오스에 대해서 60만원 214와 비슷한 가격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궁금한데 214 과연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일지 한번 쳐볼까요 저희가 뭐 오 가격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그러네요 59만4천원 59만8천원 4천원 차이 저희가 214를 맥탐을 진행한 거의 2년 동안인가요? 거의 2년째까지 안 팔았죠 어 그쵸 너무 웃겼던 게 맨날 결론은 214가 진짜 좋네 이랬는데 안 팔아 버즈로 돼서 그래서 더욱 진정성이 있었던 지금은 팔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그 초반에 비교 대상으로 214가 나와가지고 214가 굉장히 뭐랄까 어 결국은 정답은 그럼 214인 거 아니야 이래갖고 그때 발생했던 수요들을 버즈비에서 다 없어졌으면 꽤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버즈비에서 그 뭔가 실익을 취하지 못했죠 전혀 취하지 못했어요 다른 업체에서 다 가져갔죠 214에 그냥 수요만 늘려놨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기본 그 어탐이나 다른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4일사로 바꿔놨는데 214를 지금 맥탐에서는 계속 고수를 하는 이유가 4일사로 하게 되면 체급 맞추기 일단 너무 어렵고 비교 대상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214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진짜 완전히 같은 체급이에요 4천 차이 그래서 오늘 다이렉트로 비교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목이 좀 쉰 관계로 은총씨가 보컬까지 나레이션까지 전부 다 맞아서 오늘 은총씨의 또 재미있는 나레이션 성대모사를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은총씨가 되게 깨알같은 성대모사를 잘하는데 오늘은 이정재가 준비되어 있죠 네 네 관상의 이정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아유 뭐 기대까지 아유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카디오이드 패턴, 프리시전 되게 익숙한 디자인이죠 이 어스트림 오디오가 넙대대하고 네모나코 약간의 곡선을 띈 이 디자인 그렇습니다 크기도 좀 있고요 네 여기 오픈 콘덴서 라지 다이어 프레임 시리즈에 새로운 마이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CKR 캡슐과 오픈 오프스틱 디자인을 통해서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수제작된 CKR6 캡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레코딩 마이크다 범용성을 굉장히 강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범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CKR6 세라믹 캡슐 CKR12 캡슐과 동일하게 비엔나에서 수제작되지만 하나의 다이어 프레임을 내장하고 있고요 이게 CKR12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 프레임 두 개 OC16 그러니까 가격대를 낮추면서 그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죠 폴라 패턴을 확인해보면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으로 다른 걸 선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아래쪽에 프리퀀시 차트 쪽에서 로우컷을 할 수 있는데 0, 40, 160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0과 160Hz를 깎았을 때 이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레인지 20에서 20,000 똑같고요 그리고 디멘저는 한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48까지 나오고 웨이트는 335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익숙한 디자인이에요 네 뭐 이 정도죠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해놨고요 214랑 오늘의 주인공이죠 OC16의 비교 사운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정말 저희가 아시다시피 마이크드 리뷰할 때는 이펙팅도 거의 많이 안 하죠 그냥 정말 적당한 것만 하고 일단은 214와 OC16 다이렉트 비교입니다 완전 같은 체급 214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전혀 아실 수 없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제 노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밴드 실버라이닝의 니가 온다 라는 노래입니다 니가 온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니가 온다라고 말을 때려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니가 온다 따뜻한 바람 불어오는 행복한 웃음 그 두 눈에 가득 품고 오 좋습니다 익숙한 소리죠 여러분 214 저희가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OC16을 들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네 확실히 믿을 쪽이 좀 더 많이 튀어나오는 사운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드라이로 한번 그쵸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라이로 네 아이 EQ도 적용되지 않아요 EQ도 빼고요 생드라이 이번에는 다시 OC16부터 가볼게요 네 니가 온다 오오 미들이 따뜻한 바람 불어오는 행복한 웃음 그 두 눈에 가득 품고 오 좋습니다 214입니다 214는 좀 더 하이가 많이 들려있겠죠 그쵸 여기가 비어있죠 끝한 바람 불어오는 행복한 웃음 그 두 눈에 가득 품고 좋아요 저는 딱 지금 왔어요 어쿠스틱을 214로 하고 보컬은 OC16으로 하면 이 조합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들어볼게요 드라이 말고 이왕 이렇게 한 거 적셔서 니가 온다 이거다 이거 따뜻한 바람 불어 아 이래서 마이크가 여러 개 있어야 돼 행복한 웃음 그 두 눈에 가득 품고 내가 이래서 이 조합 베스트다 늘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마이크를 했는데 이거는 악기는 좋은데 보컬은 조금 애매하네요 라든가 아니면 혹은 아 이거는 보컬은 아 뭔 소리야 그거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근데 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쿠스틱 기타는 좋은데 보컬이 별로거나 보컬은 좋은데 어쿠스틱 기타가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어쿠스틱 기타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마이크들 특징은 뭐냐 미들이 좀 쎄는 맞아요 미들이 쎄면 기타랑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른 악기랑 좀 싸우게 되니까 좀 많이 쳐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자체가 여러분들도 뭐 이제 믹스를 해보시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우를 깎고 하이를 살짝 든 다음에 이 미들 쪽을 좀 깎아줘서 그렇죠 보컬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때 이쁜 소리가 나는 어쿠스틱 기타가 팝적으로 팝적으로 되게 좋은데 지금 들어보면 지금 반대로 한번 들어보죠 반대로 들으면 좀 싸울 겁니다 아마 싸우고 보컬이 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봐 기타가 이렇게 있죠 기타가 이렇게 있죠 행복한 웃음 그 꿈은 내 가득 품고 이게 지금 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아 저희가 알았다 제가 기타를 지금 마이너스 4.5까지 잡았어요 그 보컬은 그냥 영집에서 만지지 않았는데도 기타가 어때요 막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 저는 이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보컬 로금만 많이 하시는 분들 이면은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고 역시나 악기랑 나는 운영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조금 아쉽더라도 이일사가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는 범용성에 있어서는 진짜 뭐 워낙 좋죠 이건 조금 더 보컬 친화적인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나레이션은 어떨지 한번 은총씨의 심혈에 심혈을 기울인 이정재 관상의 이정재에 한번 하하하하 그냥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일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하하하 잘하네 왜 리버브가 왜 생겼지 네 아까 거기다가 적셔놨죠 근데 리버브 있는 상태로 들어 볼게요 쟤도 아 잠시만요 아 이미 리버브 있는 상태로 들어 봤으니까 네 아 그래요 응 OC16도 리버브 있는 상태로 그렇죠 네 이번엔 OC16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목소리가 훨씬 더 쩌렁쩌렁하게 들려요 같은 볼륨에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짧지만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이일사 들어볼게요 네 이걸 왜 비교하냐 하하하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좀 더 라이트하고 이 OC16으로 했을 때 더 왕이 될 상인거 같죠 네 다시 죄송해요 리버브 못 적으셨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게 있어요 이일사는 미들은 없어도 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꽉 찬 느낌은 있어요 음 그리고 좁지 많이 크진 않지만 헤드룸이 좀 많이 확보된 느낌이면 확실히 OC16은 꽉 차있으니까 꽉 차있으니까 헤드룸 확보가 조금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하지만 그런 되게 보컬의 이미지가 녹음을 했을 때 되게 좀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음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요런 마이크는 딱 그 드는게 뭐냐면 발라드에선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발라드는 워낙 악기도 많고 자리 배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거지 R&B 소울 같은거 소스 별로 없는데 소스 하나하나가 되게 그 자리에서 자기 소리 확실하게 됩니다 맞아요 뭐 드럼도 샘플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요즘 많이 쓰죠 스프라이스에서 굉장히 빡빡한 샘플들 그리고 이제 악기도 별로 없는데 소스 하나가 힘이 있는 이런 음악들 뭐 R&B 힙합 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레트로한 댄스 같은 데서도 그거는 214를 부르면 좀 하늘하늘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로 딱 녹음하면 애초에 힘 있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추천해 드릴만한 그래서 보컬 쪽으로 보자면 팝보컬 그 뭐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가요 보컬 느낌 말고 샘스니스나 뭐 아델이라든가 아 맞아요 정확해 정확해 이런 느낌의 되게 뭐랄까 존재감 엄청 강하고 맞아요 뭐 그런 귓전에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로 팍팍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컬의 성향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마이크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빙을 많이 하지 않는 더빙 많이 하지 않는 목소리 하나로 끝내는 214는 더빙에 최적화된 마이크예요 네 왜냐하면 코러스 많이 쌓고 여러 개로 녹음해도 아까 말했잖아요 헤드룸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서 잘 공존이 됐는데 아마 이거는 엄청 답답하게 들릴 거야? 같은 위치를 하면 계속 쌓여서 이 큐잉을 엄청 잘 하시면 오히려 또 독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퀄리티 뽑아낼 수 있는데 내가 좀 믹스가 좀 약해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믹스가 약하면은 이걸로 더블링 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 방식이 될 수 있고요 뭉치는 사운드가 연출될 확률이 높죠 아까 보시면은 은총씨가 중간에 들려줬던 214 기타와 OC16 보컬이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은총씨가 가끔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은총씨가 이렇게 이제는 좀 나레이션 할 때 성대모사 스페셜로 가끔 이렇게 재미있게 찾아올도록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재밌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OC16 스튜디오 세트 214 비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